여러분들 한화기술이 왜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이유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나라 국내 셀, 셀이죠. 3사. 국내 대표적인 국내 셀 3사 뭐 뭐 있죠 여러분들? 우선 LG 앤솔,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죠? 삼성 SDI 그리고 SK온. 대표적인 국내 셀 3사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3사에 싹 다 공정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한화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성장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함께 한화기술이 이렇게 수혜를 받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왜 떨어졌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화기술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통비율이 좀 뭐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많은 편은 아니고 60%대인데 무척 아무튼 간에 지금 뭐 시가총액도 그게 높은 편도 아니고 어떤 게였다? 자 세력들이 이 장난질을 가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확 올리고 바로 시세를 낮추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장난질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한화기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선물, 콜옵션, 푸드옵션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종목이죠. 없어요. 이게 푸드옵션이랑 자체 선물 거래가 불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가를 올려야지만 세력들이 돈을 벌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뭐냐 이게 장난질을 한다는 거는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그럼 이걸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국내 수주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자 해외가 중요해요. 해외 수주가 이제 프레이어 사의 ESS양 반도체 조립이랑 활성화 공정에 대한 양산 라인이 자 언제 2분기부터 자 2분기부터 이제 확실히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연되었던 이 요인이 글로벌적인 고객사들의 스케줄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지금까지 뭔가 좀 모멘텀이 안 생겼는데 그것도 하락하는 재료 중에 한 개죠. 여러분들이 상승 재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재료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료 재료 뭐 시장에서 재료라고 표현을 하면은 다들 이제 뭐 상승할 수 있는 재료만 보고 있는데 하락하는 재료도 있어요. 이게 또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게 있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프레이어 사와 파트너십 이후 이제 전제 수주가 1조예요. 1조. 자 시가 총액이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프레이어 사 하나만 지금 수주에 대한 금액이 1조 원입니다. 그러면은 뭐냐. 하나 기술 최소 1조 원까지 가하는 얘기 아닐까요. 당연히 주가 10만 원 이상 돌파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 기술이 영업이익이 얼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 연도 추정액이 영업이익이 190억이에요.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됐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5PM은 괜찮아요. 5PM은 10% 내외이기 때문에 정말로 영업이익률로 볼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시가 총액의 190억에 대한 영업이익을 좀 따져보니까 PER이 한 30배 정도 내외가 되고 있는데 이 30배가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 24년도의 영업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24년도 전망치가 얼마냐면은 410억이에요. 410억이면은 시가 총액 5천억 대입 있을 때 10배 한 12배 13배 되겠죠. 13배. 이러면은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내년 걸로 보면은. 당연히 주가는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셀 3사에게 모든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기술은 일단 고액사가 빵빵해요. 돈을 벌어드릴 수밖에 없는 현재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플러스 여기 뭐가 있냐. 세력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을 좀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력이 언제쯤 들어가서 치세를 끌어올리는지 그 전에 무조건 물량을 확보해놔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올라갈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수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6만 7천 원에 사서 9만 원에 파세요. 정확히 가격을 안내해드려도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률을 보면요. 어떤 분은 10% 수익. 어떤 분은 20%. 어떤 분은 50%. 천차만별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여기 하락하는 부분.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물량을 보유하냐 안 하냐. 이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정확히 확실히 킵을 했냐. 혹은 다 날려먹냐.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력이 빠지는 구간은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돼요.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빠질 때 잘 빠져야 되는데 다들 그걸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 세력들의 심리도 모르시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기술에 대한 매매방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지금 당장부터 하나기술을 함께 저와 매수매도하면서 제대로 수익 한번 뽑아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기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을 할 때. 다른 종목도 함께 매수해보면서 주식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주식에 대한 걸 제대로 배워보셔라.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건데 원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간단해요. 그냥 하나기술 네 글자만 써서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카톡방 너무 복잡해서 싫은데 뭐 이런 분들인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하나기술에 대한 시나리오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기술 혼자 카톡방이 불편하시고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하나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하나기술로 수익만이 얻을 수 있다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제가 어떠한 수급이 몰리고 어떠한 캔들이 완성되고 이러한 어떤 거래량이 터지면 매수하셔라. 혹은 어떠한 수급이 몰리고 어떠한 상황이 조성되면 매도하셔라. 제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게 따라하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제가 써놨기 때문에 정말로 쉽고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매수매도 하시면 되는데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자료화번호 있죠. 여기에 하나기술 뒤에 두 글자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자료 이렇게 여섯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이 자료실을 제가 여러분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그래서 카톡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하나기술 네 글자 자료 필요하신 분은 하나기술 자료 여섯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3프로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 여기 세로닉스 윈텍 보시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다음 날도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티처 림 돼 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